지금부터 java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직접 한번 해보시죠. 저는 윈도우, 또 macOS, 또 리눅스를 돌아가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 그 순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고 그 운영체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여러분이 검색이나 또는 질문 같은 걸 통해서 알아내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 탐색기를 틀어놨고요. 그리고 mac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파인더를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java를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로 컴파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띄워야 되거든요.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R 그러면 실행이라는 것이 뜰 겁니다. 거기다가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생긴 시커먼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컴파일, 또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은 스포트라이트를 키시고요. 터미널이라고 입력하면 역시나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뜰 겁니다. 배경은 흰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리눅스에서 저는 무븐틀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터미널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C라고 하는 걸 통해서 컴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신의 운영체에서 입력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사용법이 쭉 나옵니다. 자바라고 하면 얘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어디에 있는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에 있냐면 일단 윈도우부터 여러분 프로그램 파일 수로 가면 아마 자바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jdk, 자바 디벨로먼트 킷의 약자일 거예요. 저기로 들어가 보시면 bin, 바이너리의 줄임말인데 보통 실행 파일을 바이너리라고 해요.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잘 찾아보시면 java.exe라는 파일이 있는데 얘가 제가 자바라고 입력했을 때 실행되는 애가 바로 이 친구예요. 자바C가 자바C라고 했을 때 실행되는 애인 겁니다. 맥에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알아내는 방법이. 우선 우리 명령어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명령어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pwd입니다. 그럼 지금 저는 저 디렉토리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맥에서 여러분이 자바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명령이 이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동작하지만 미래에는 동작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으면 그냥 어딘가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위치가 자바가 설치된 위치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여기예요. 제가 자바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cd하고 저 위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저는 현재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즉 cd,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즉 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이곳에서 이곳으로 change, 변경시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 존재하는 파일들의 목록을 한번 볼까요? 그거는 ls-ls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파일들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저 디렉토리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cd, bin. 그리고 다시 ls를 해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 java, 또 java-c라고 하는 저 친구들이 우리가 java라고 입력했을 때 나오는 애고 java-c라고 입력했을 때 나오는 친구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리녹스, 저는 오븐트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java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빈 디렉토리에 존재한다라고 저한테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java-c라고 하면 java-c는 이 경로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java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저 명령이 제가 현재 어디에 있건 간에 실행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바로 path라고 부르는 환경 변수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환경 변수라는 것은 뭐냐면 윈도우의 경우에는 mypc, thispc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셔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걸 클릭하고 속성으로 들어가 보시면 advanced system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세요. 그걸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거기에 보면 고급 탭에서 환경 변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이게 환경 변수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user variable for egoing은 저의 계정으로만 세팅된 거 system variable는 이 시스템을 쓰는 모든 유저들한테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path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아마도 저의 path가 우선 수준가 높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여기 path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쭉 내려가 보면 끝에 제가 설치한 java의 디렉토리 경로의 빈 디렉토리가 저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java라고 명령을 내리고 엔터를 치면 운영체제는 현재 제 디렉토리에 java가 있는지를 봐요. 없으면 이 path를 참조해서 여기 있는 경로들을 하나하나 다 수소문을 해서 java라는 파일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면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에러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java를 실행했을 때 java가 실행이 안 된다면 이 path 환경 변수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 방법은 여기에 에디트를 클릭하고 이 끝에다가 여러분의 경로를 추가한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맥이나 리눅스 계열의 컴퓨터에서는 일단은 환경 변수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고 path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모든 경로들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설치한 java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환경 변수에 여러분이 원하는 경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 물결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나노는 이런 커맨드 라인에서 사용하는 에디터고요.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밑에 bash profile이라는 파일을 편집해서 이 파일의 끝에다가 여기 있는 export 이런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pass의 경로를 지정해 줄 때 이 끝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java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bash profile이라는 파일을 여러분이 편집하셔서 경로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해서 java 또 java-c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얘는 물리적으로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